대구시가 겨울철 스포츠팀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대구시에 따르면 육상, 사격, 야구, 배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2020년 동계전지훈련에 현재까지 650여 명의 선수들이 대구 육상진흥센터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시는 또 국제수준의 시설과 훈련 파트너 섭외 등 지역만의 장점을 내세워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해외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유치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대구시는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대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